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서울시의회가 더불어 미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곤옥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에서는 다행히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여러 가지 소외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의 쓴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박원순 10년은 암흑의 시간이었다. 특정 정치인념 교통방송 tbs도 반성해야 된다. 옳은 이야기죠. 박원순 10년이 암흑의 시간이 왜 됐습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암흑의 시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방송도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거의 뭐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 단계에서 조작값을 상당히 낮췄고 그 덕택에 서울시의회의 그런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된 거죠. 오세훈 씨는 뭐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저하고 거의 동년배입니다. 같은 시대에 고려대학을 다녔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잘 알겠죠. 잘 알지만 한국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실언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마 올해 교통방송이 411억을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32억만 그렇게 반영해 줬고 이제 다시 또 추경으로 73억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방송은 참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오세훈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장기간 특정 정치이념을 지닌 분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반대편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지금 교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또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게 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관계나 내치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아주 순식간에 다시 원래의 모습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문정권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원희룡 씨라든지 오세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어쨌든 선관이 비위까지는 맞출 필요가 없지만 싫은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난증이 이제 맞는다고 유일하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태도와 행보를 보이게 되면 올바른 일인데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설령 후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권 3권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여기에 상시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이 가운데 240만 표 정도를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 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그러나 워낙 260만 표 이상 전국에서 표차가 났기 때문에 240만 표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긴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그거 뭐 예를 들면 선거 장악한 사람들이 다시 선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2027년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문정 큰 노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세훈 시장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때 무진장적으로 조작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인 4786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와 함께 대해줬고 이게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대부분 서울시에서 30% 정도 조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 오그둔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선거였죠 그래도 30% 정도로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종로구 사례지만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박영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의 차이값입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박영선 사직동 플러스 22% 삼청동 플러스 19% 부암동 플러스 12% 사전투표에 표를 숙여 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오세훈 사직동 마이너스 22% 삼청동 마이너스 18%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놓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그런 상태인데 오세훈 씨가 고대법대를 나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원희룡 씨가 여러분들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모를 까닥이 없는 거죠 앞에 두 사람은 대통령을 한번 해먹어야 되니까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도루묵인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순식간에 5년 동안 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명상록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상자의 명상록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불의라는 겁니다 다시 명상록에 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명상록 11건 135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발신하는 공병호란 사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학자적 양식과 소신을 갖고 불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노예로 태어났으면 선거를 반복적으로 도덕질 당하고서도 침묵할 수가 있지만 자유인이라면 우남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5년 이상 여러분들 감옥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20대 청년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국치하에서 고생하는 유대민족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런 국민들을 조선과 일제의 노예 상태로 해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아마 우남 이승만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켰을 거라고 그걸 후손들이 다시 또 여러분들 지키지 못해 가지고 다시 뭐죠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혀도 이런 기막힌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한 번 해먹는 것도 좋고 또 대통령 노력도 하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백성들과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선거를 도독질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6권의 책을 내면서 도독놈들 4권은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독놈들 5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인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민 필독성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실이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많이 읽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후손들과 함께 또다시 조선과 여름 일제처럼 공직자를 엉뚱한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 김영주 부의장이죠 국회의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이니까 아마 한 5순이나 4순 정도 했겠네요 영등포의 영등포가 아마 갑일 겁니다 영등포 어른 김민석 아마 의원이고 이번에 이제 다 많은 렌즈를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그런 문자를 보다가 걸린 거죠 일본 여행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 참 부주의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주의 일본 여행 호카이도를 간답니다 호카이도 지금은 시원하고 좋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뉴데일리 신문 1문에 아마 이걸 뉴데일리 신문 기자가 포착한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발칵 뒤집었다 뉴데일리 카메라에 딱 찍힌 김영주의 일본 여행 문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뉴데일리 온라인 통화의 일면 뉴스입니다 낮에는 죽창가를 부르고 밤에는 서시를 먹는다 주주 약서 김영주 사흘 만에 일본 골프 공식 사과 이게 참 보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에 간다는 것은 일반 생활이라고 달리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그런 직업윤리라는 것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이 갖고 있는 뜻 그대로 봉사하는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는 이시조선 때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약탈하거나 괴롭히거나 군림하거나 이런 게 몸에 배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의 어두운 면이 이런 데 그냥 피에 아주 강하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렇게 이런 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폼 잡고 이런 거가 그대로 걸려들었는데 아마 국회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파문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7월 3일 날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네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김영주 국회의장 정상적인 투표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됐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 가리지 않고 광주 강력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재배하고는 모두 다 동일한 방식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구체적으로 사전특표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 다 당선된 거죠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이재명 씨도 다 마찬가지고 보궐선거에 김영주 부의장도 굳이 이렇게 뭐 조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선 5선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 관리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이쪽은 조작에서 빼자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해서 단연간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산조작에선 제외하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을 컴퓨터 작업은 일괄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선거 결과입니다 21대 총선 영등부 값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정의당이라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40% 조작값이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이름이 또 병호네요 문병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192표 가운데 40% 100장당 40장을 훔쳐가지고 김영주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훔친 표수가 6477표 마이너스 처리하고 김영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플러스 6477표 그렇게 하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 득표수 증감규모가 나오는 것이죠 얼추 여러분들 얼만고 하니까 1만 1만 2천 9백 몇 표 정도 그 정도로 표를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로 2024년도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기는 뭐 서울법대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 사회과학 계엘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그렇게 할 건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주면은 생각이 전혀 없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7번이나 일어난 데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의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정보임을 여러분들 증명하기 위해서 투표지 관리관에 사인 사적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통과되어야 그래야 총선이 여러분들 조작이 힘들겠죠 QR코드 쓰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등포구 어리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와 함께 이 586 운동권의 아주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가 김민석 의원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여러분들 김영주 영등포 값과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죠 40% 정도 훔친 겁니다 조작값이 아주 높은 겁니다 40% 정도 되면은 관악구가 가장 높고 한 50% 종로구가 4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40%는 아주 높고 아마 대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4위로 총선해서 40%를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한테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더해준 거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는 1만 얼마입니까 5742 곱하기 이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증감을 시킨 건데 이런 게 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숫자를 이동시킨 규칙이 그대로 뭡니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대법관들 천대엽이나 조재연 같은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투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통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10% 15% 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21대 총선 이후에 벌어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참 썩어도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입 다물고 삶은 땡인데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한 걸 어떻게 여러분들 묻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훔쳐놓으니까 표를 훔친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민석과 박용찬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영등포 의뢰는 여섯 아홉 개 동이 있네요 위에 거소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보면 김민석 플러스 15% 박용찬 마이너스 15% 동 첫 번째 동의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김민석 플러스 14% 박용찬 마이너스 14% 훔친 것만큼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차이값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여기서 조작값 40%를 찾아낸 다음에 김민석이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박용찬이 억울하게 뺏긴 표를 되찾아주고 나서 새로운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7%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선거를 만져가지고 그 실전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7번이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시운전을 하고 시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는 이런 값을 넣어보고 저런 값을 넣어보고 아주 수치도 작죠 5% 6% 7% 정도 조작값이 5%라는 것은 100장 다 가운데서 5장을 훔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0년도 4.15 총선 그 사이에 당대표가 이해찬 씨였습니다 2018년 19년 때 이해찬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1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좌파 장기 집권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씨가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밑에 실무진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지 그래서 화끈하게 이르면 2020년도 4.15 총선을 조작을 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론 마사지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끈덕지 이유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맞게끔 이렇게 모든 뭐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년에 실시되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를 선거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뭐죠? 빼고 더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낱낱이 나와도 대법관들이 논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온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이례적인 큰 격차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재현과 천대엽이 인천광역시 연수원에 원고 소송 기각을 판결을 내릴 때 본인들이 사용한 논거입니다 판결의 논거 그러니까 그 무도함과 그 사악함을 그 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통계학을 굳히 필요한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산수를 알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처럼 자기 나라의 동포들에 대해서 친애감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친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할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주 일본 여행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는 걸 보면서 사람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남다르겠지만 저는 어? 김영주 저 양반도 부정선거 했잖아 바로 그 옆 동네 김민석이와 똑같이 부정선거 했지 그래서 이러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00장당 40장을 훔쳤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가 돼서 5선 의원이 되고 국회 부의장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짐승사회와 거의 같은 거죠 그걸 또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함을 가지신 분은 올해 나왔던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납니다 올해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파주월의 선거 무효소송 재건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준비가 최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파주월 재건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표지 실종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표소나 투표소에서 좀 특이한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그렇게 하면 투표록이라는 공식 문건에 기록을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을 남긴 것은 투표지 20장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 장은 절치선이 찍히지 않았다 그렇게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투표함 증거 보존명령에 따라서 재건표가 실시가 되면 그 투표록에 기록된 대로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아야 되고 한 장이 여러분들 절치선이 잘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표 현장에서 모든 투표지들이 다 투표지 관리관이 정상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파주얼 재건표장에서 개봉된 투표함은 원래 있던 투표자들이 모두 다 없어지고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새로운 투표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투표 결과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파주얼 같은 경우는 빨간 하살표 인쇄 흔적이 사전투표용지는 절대 인쇄돼서 안 되죠 당일날 현장에서 앱손프린트로 출력이 됩니다 인쇄가 된 그런 빨간 하살표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이제 배춘입 사전투표지가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선관위 측은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렇게 출력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린트를 한 거죠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가지고 집어넣어 가서 다시 봉합한 다음에 그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민경욱과 의원이 오전 9시 30분에서 약 20장의 무효용지가 투표관리관 소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렬번호가 한 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4.15 선거 당일 실수로 관리관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 20장과 일렬번호를 자르지 않은 투표지 한 장을 나눠준 걸 발견하고 회의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했다 투표록에 기재했는데 그게 이제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갈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전투표용지죠 사전투표용지를 그냥 인쇄한 증거입니다 인쇄소에서 급하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거죠 아마 지역선관위가 했겠죠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항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 박정혜 여러분들 날인해가지고 투표지를 날인하기 이전에 용지는 투표용지라고 하고 그다음 날인 이후에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날인하는 그런 투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QR코드가 찍힌 걸로 봐서 사전투표지인 거죠 이거 뭐 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라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이건 뭐 여러분들 전형적인 인쇄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선관위도 문제지만 이 단심제를 맡고 있는 선거사무에 대한 그런 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관들이 다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부패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좌익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저지르더라도 법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없고 검찰에 번듯하게 공공수사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선거 문제를 다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이 나라에 살 건데 대법관처럼 아들, 딸들은 뭐 황제의 아들, 딸들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러분 검찰들의 공공수사부에 있는 검사들의 아들, 딸들은 다 여러분들 뭐죠 하늘에서 났습니까 이 땅에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부역을 해가지고 하면 권력청하고 여러분들 참 죽이 맞아서 조금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 정상적인 투표자라고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이 전부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이 파주얼,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던 그 파주얼의 선거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주 전형적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추측하기는 가장 유역한 수단은 투표지 분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지 분륙의 QR코드가 큰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여러분들 자명한 그런 사실로 밝혀지지만 현재로는 다양한 전산장비 가운데서도 투표지 분류기가 가장 의심받는 그와 같은 사례가 정진석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영 씨를 가까스러워했던 부여 청량군 여러분들 개표소에 쓰러난 그런 소란스러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파주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1대 총선 경기 파주 시열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한테 40%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박용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2,402표 가운데 40% 된 4,961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와 함께 풀러서 여러분들 처리한 겁니다 이 차이는 국가혁명배당금 벤지혜 후보 함께서도 181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마이너스 4,961 더하기 마이너스 181을 함께 되면 마이너스 5,142표가 되는 겁니다 5,142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5,142표를 더불어민주당 박정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만 한 2천 몇 표 정도가 득표수가 이동된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실시됐던 그런 사전투표 조작 방식은 계속적으로 일곱 번째 계속적으로 지금 돼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것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맨 하단을 보시게 되면 보시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 조작을 다 해결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박정희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박영호가 이런 억울하게 빼앗긴 걸 되찾아 주고 난 다음에 총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박영호가 4만 4,545표 박정 민주당 후보가 4만 3,423표로 1,122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박영호 후보가 그런데 이 3번 밑에 있는 이거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는 4만 8,565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박영호 후보는 1만 7,363표를 얻었다 이거는 뭐 조금 아 이게 3만 9천 4만 8천 3만 9천 그렇게 얼추한 9천표 차이로 박정희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1,122표 차이로 승리한 박영호 미래통합당 후보를 대략 여러분들 몇 표 차입니까 9천 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박정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를 득표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 득표율로 당연히 49%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61%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플러스 12%를 해준 겁니다 박영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표를 빼앗아가 35%로 그냥 쪼그라들게 만든 거죠 마이너스 13%인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12 마이너스 13 정도 차이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용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 개입이 없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본인 퇴임 이후도 편안할 거고 한데 별로 뭐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갖고 있는 선악관과 가치관은 아주 중요하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불의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세훈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한 번 해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 상관이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내용은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4권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준동은 멈추지 않고 동일한 선거 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2022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5권에 소상화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모두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도덕놈들 1권부터 5권까지 1권은 총론이고 2, 3권은 대선회를 다루고 4권은 4.15 총선을 다루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뤘습니다 7월 30일에 선을 보이는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교육현장을 장악해 왔는가를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용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이 여러분 사양향기처럼 온 세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서 선물도 해 주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성이 노예가 되느냐 자윤으로 살 수 있냐 문제고 이것은 국가가 흥하냐 망하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코앞의 이익과 눈앞의 이익에 다 여러분들 눈이 잠겨가지고 민족의 흥망이 달리는 이 중대한 사안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여러분들 그냥 은폐하고 깔아뭉개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항상 민초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했던 역사가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 가끔가다가는 민족의 원형이란 것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리스 참 우리에게는 친숙한 나라죠 그리스가 이제 198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로 좌파정부 사회주의정부가 등장하며 파판 들어올 겁니다 총리가 그야말로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시행해 옮겼고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공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재정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스가 혹독한 고통을 겪고 계속해서 그리스 국민들이 정신을 받쳐 차려 가지고 친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우파정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집권할 수 도움으로써 그리스의 경제가 회생되고 또 국가 부채 비율도 상당 부분 낮아지고 있다는 아주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 그리스 우파 단독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데 다섯 번 연속 우파 총리의 손을 들어준 그리스 경제가 승부를 갈랐다 키리아코스 미조타키스 총리에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여당인 신민주주의당 그리스 총선의 경제를 앞세워 승리했다 며칠 지난 소식입니다 그래도 당당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참 제정신을 차려 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파정부는 전형적인 그런 친시장정책 기업 감세 외국인 유치 경제성장률이 2021년도에 8.4% 2022년도에 5.9% 대단하네요 유럽연합평균 5.4% 3.5%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민국 참 반성해야 됩니다 유럽처럼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이 지금 5% 3% 정도 성장하네요 정부 부채 비율도 향후 3년 동안 매년 10%포인슨이 감소할 거고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이탈리아의 144%보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성적표를 내는 국가로 그리스를 꼽았다 2012년만 하더라도 재정위기로 국가부도사태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가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그 당시 피그라고 하죠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처럼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리스 문제 딱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도 올렸습니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있죠 참 그래도 그리스는 다행이다 그리스가 이런 국민들이 저렇게 정신을 차린 것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연결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는 부정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가 저렇게 재정위기 이후에 5연속 우파정부를 탄생시켜 가지고 친시장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꼭 같은 상황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면 베네수엘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선거를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한 아지터에서 다 이런 전산으로 선거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극단적인 그런 가난에 빠지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에 5번 연속 우파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사 속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리스가 저렇게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국민 다수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그 국민 다수가 정신을 차린 것이 선거로 반영될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선거 조작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젊은 처자들이 몸을 파는 상태에 가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그냥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이라는 것은 저는 젊은 날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기자 출신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들은 그냥 글로 가지고 써가지고 지 그냥 강강 나름대로 떠들지만 젊은 날 과학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헛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증거 없이 일곱 번의 선거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남은 두 번의 공직선거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일어날지를 훤히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변할 수가 있게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하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중앙선거관리원의 이름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법에 따라가지고 사적인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죠 일곱 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이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표 양은 100표면 100이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누구 걸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는 방식을 쓰는 거죠 50표 50표 얻은 사람이면 70표 30표를 얻도록 만들면 그러면 여러분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봤냐? 봤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가 죄다 조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건 관철시킬 수 없든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채용 비리에 끝나서는 안 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그런 감사나 수사가 이루어져서 선관위가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관위 요구한 3대 조건 첫째 사전투표 연계 qr코드 사용하지 말 것 둘째 투표지 관리관 사인을 찍을 것 셋째 사전투표를 먼저 깔 것 세 가지 중에서 선관위가 가장 만만한 세 번째만 받아들이고 두 가지는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보통 선거처럼 당일 투표를 먼저 까고 다음에 마지막에 사전투표를 깠으면 조작할 수 있는 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어디다 적어놨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도덕놈들 2권 3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가 2권 3권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02 대선 무슨 질수했나 상세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를 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국가가 최악에 가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거를 베네수엘라고 대조해서 선거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나라이라는 권력이 뭔지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 해봐야 가고 나면 뭐가 있으면 역사 쪽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후손들 생각하게 되면 선거는 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 집권층도 무심하게 대하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지런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통제 영역 바깥의 문제니까 그러나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관이 채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선관위의 비리와 불법을 인지하리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사는 필연과 우연의 여러분들 날줄과 실줄처럼 여러분들 짜여진 천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우연적 요소가 국가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사가 하도 이렇게 터프하고 시사 문제가 조금 골치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이제 독서에 관한 서평을 많이 쓴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지혜도 제공하고 위로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독서 노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번에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의 방송 드린 내용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스 로마 황제의 명상록을 이렇게 소개드렸는데 명상록의 말미에 보면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스 황제가 영향을 받았던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의 대표주자 가운데 아닌 에피텍토스의 글들이 부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이 에피텍토스 이 작가의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는 여러분들 검욕과 이승을 중시하고 감각을 굉장히 배제하는 대단히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어떤 분이 스토아 철학을 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철학입니다 그렇게 평을 했던데 아주 착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에피텍토스의 지혜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대단히 실용적인 흐른데 자기개발 성격이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양열 행사는 에피텍토스의 철학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후 55년에 태어나서 135년에 사망한 인물이네요 로마 동쪽의 변경지약인 피르기아의 히에라폴리스에 태어난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님일 듯 자랐고 몸이 안 좋았네 불구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인 에파트로티토스가 에피텍토스의 재능을 인정해서 해방노예로 풀어줬고 당대 최고의 스토아학바 철학자로 알려진 무소니우스 루프스에게 철학을 배울 수 있게 해줬다 히에라폴리스는 이런 이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이제 터키 지방에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용적입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사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바라는 것 혐오하는 것 등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신과 재산과 명예와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 본질상 아무런 방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소관이어서 허황되고 예속적이고 제약이 따릅니다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그 누구로부터 강요당할 일도 방해받을 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10쪽에 나오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아주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뚜렷하게 구분해버리게 되면 삶에서 오는 부담감 같은 걸 상당히 들 수 있는 거죠 꼭 같은 이야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에피텍토스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의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겉이 번지를 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신문하는 원칙에 따라 따져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이성으로 하여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무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식족의 내 권한에 속하는 것들과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토아 철학은 이성의 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 유파 가운데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냐 아니냐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참 한 3년 정도 선거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거가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은 열심히 하지만 방송이 이렇게 좀 번창하거나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다루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의 이성으로 하여금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심성의껏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발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가거나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라 예를 들어서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도자기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질그러심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깨지는 본질을 가진 그 질그러심이 깨졌을 때 이것을 담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내가 입맞춤을 하는 상대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자식이나 아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를 담담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철학자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삶을 좀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질을 볼 수가 있으면 매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질그러심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든 동물은 생명이 유한하다 이게 본질이란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란 행위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면 소크라데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에 부딪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 자신의 생각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무지목매한 사람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늘 남탄맛 합니다 하지만 깨우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깨우친 사람은 자신도 남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 부분이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추가적인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쾌한 삶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기술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술 읽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선한 것에 대해서 우쭐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쪽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여러분 여기 에픽텍토스라는 그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자리인가 권력인가 명성인가 분가 물론 그런 것도 가진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렇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선하고 바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대법관 한 명이 이 나라에도 없는 겁니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에피텍토스가 이야기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대법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 가난한 죄다 뭡니까 죄악을 저지른 죄를 저지른 인물들인 겁니다 자식들 앞에 어떻게 설지 모르겠습니다 항해 중에 배가 잠시 한구에 정박했다면 배에서 내려 물도 구하러 가고 물을 구하러 가는 길에 조개나 꽃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부를 때를 대비해서 항상 배에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배를 놓치지 않으려면 선장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조개나 꽃 대신에 아내나 자식을 얻게 되고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부르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뒤돌아본 없이 배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선장이 불렀을 때 배를 놓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18족의 나이가 들수록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 고대 그린 시대는 다신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아마 이 에피텍토스가 여기서 선장이라는 것은 운명을 주관하는 신 정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서 기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선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신론에 속하시는 분들은 선장을 운명이라고 볼 것이고 부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올 상반기 다섯 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책을 썼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이 깊고 나라 앞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구매해 주셔서 계속해서 책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룬 책들이 더 많이 확산돼서 선거를 되찾고 참정권을 보존하고 우리의 노후와 자식들의 여러분들 앞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승의 활동을 대단히 있게 중시하는 감각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아마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번창을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마르코스 아울렐루스 명상록에 나오는 아마도 아울렐루스 항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에피텍토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서기 55년에 태어나 가지고 135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낳고 아마 이렇게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권력이나 높은 지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34쪽에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자유인 자유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그런 신호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철학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이지 않습니까 만찬에 가면 유독 사람들이 많이 인사로 몰리고 좋은을 구하로 몰리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찬 이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침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내키지 않는 아침을 하지 않을 권리 만찬 초대인의 문 앞에서 비굴함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가진 겁니다 생활인으로 쉽지 않지만 생활인들에게 여러분들 일종의 삶을 지혜를 제공하는 철학자가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 사람은 또 치료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아침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굴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은 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속인들은 도움을 원해도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피해를 당해도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철인들은 도움을 스스로 구하고 피해를 입어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습니다 철학적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며 잘못을 따지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침 무엇인가 속에 든 것이 있는 사람인 척하는 허세의 말 또한 절대 하지 않습니다 79쪽의 피해를 입어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라 철학자를 이해하게 두지 않더라도 에피텍토스의 여러분들 명언을 참조하게 되면 아주 속인과 철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매사에 문제만 생기면 다른데 탓을 돌리는 것을 속인이 흔하게 취하는 그런 삶의 태도다 이런 부분인 거죠 여기 철인이란 것은 뛰어난 자 현명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만께 탓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장도 중지가 되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서 모든 분발심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얻었으면 그것을 법으로 알고 지키도록 하라 만약 하나라도 어기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을 여기라 세상에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옳은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사회 지도청 인사들에게 면면히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과 위선과 이런 부분에 익숙할까 학교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선거부정 같은 걸 이렇게 눈을 감고 그것을 은폐하고 이런 부분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연령고하를 불문하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육사를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무슨 박사기를 받으면 뭐합니까 평범한 사람들 이름 지킬 수 있는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전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전하기 바랍니다 최고순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위반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들거나 즐겁거나 혹은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경기에 참여 중이며 단 한 번의 처신으로 그 성패가 결정날 수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크라데스는 매사에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로지 이승만을 따름으로서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당시는 소크라데스 같은 철인이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소크라데스 같은 철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제가 인상적인 것은 최고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위반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기라 이게 최고선이라는 것을 영어로 버처라는 것을 아마 표현했을 것 같은데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것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옳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고귀한 것 이런 쪽에 사람들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12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으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배에 밥이 들어오면 그게 다 배에 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또 나가서 정간예우도 받을 거고 또 길이 길이 하는데 괜히 뭐 책 잡힐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선교부정을 다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완용이보다 저는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완용이는 기본적으로 이시조순이 망하기 직전의 나라였으니까 본인이 합리화를 시킬 수 있었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선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자신이 위반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어떤가 하는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귀결은 무엇인가 모순이 없는가 진실과 거짓말은 무엇인가 등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과정에 애를 쓰고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첫 번째 단계는 등한시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증명은 잘하면서 정작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반하곤 합니다 84쪽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 이 아마 에피텍토스가 시작했던 시대에도 고대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많았을 겁니다 소크라데스와 이런 소피스트를 딱 비교하면 거짓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사는 지혜의 마지막 부분에 가깝게 나옵니다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 어떤가 하는 것은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냥 거짓과 위선과 사기가 조작이 일상이 되고 그 거짓과 사기와 위선과 조작을 법으로 표장해가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대법관들이고 거짓과 여러분들 위선과 조작을 일상으로 삼는 것이 선관이고 그것을 뭡니까 일상적으로 옹호해 주니까 언론이 돼버린 것이 된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어하는 사람도 있죠 거짓을 뭡니까 구분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검찰인 것이고 대통령도 어렵게 대통령이 됐지만 그 거짓 위선 조작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 정의 진리 뭐 법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 에픽 텍소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에서 가장 필수적이 어떤가 하는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증명이 올바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아 대한민국의 여러분 거짓 위선 사기 조작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정간예우받으며 잘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혹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까 선관이 밑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대면 수백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을 선택하는 위선을 선택하는 조작을 선택하는 시기를 선택하는 너무나 여러분들 참 우리 사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철학자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 제가 6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를 파헤친 책을 제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한 권 남은 것이 7월 말에 나오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